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10절의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다 찾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다 찾으셨어요?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6장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저거 좀 줄이지 줄여 덥죠? 근데 다 추운가 봐 뒤에만 다 앉아가지고 난 더워 죽겠구만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알자 무엇을 알자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자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예비했다 그러면 잘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그래서 예비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자 자 그렇습니다 구의학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모든 것 다 예비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못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래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들은 하여튼 막 애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 준비해 놓고 애가 태어나면 요즘에 돈 많은 재벌집인은요 아예 주식까지 다 준비해 놓은데 아따 참 대단하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의학 시대는 땅덩어리 하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불러 놓고 축복도 주시고 아멘 우리 인간사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구의학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뭐냐 이것이 신약 시대는 예수와 아니에요 예수와 예수와 아닙니다 예수와 구의학 시대는 땅의 것이고 육신적인 거지만 신약 시대는 이게 뭐냐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가난이라고 한 땅덩어리 하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그 다음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냐 안 그래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희 아비가 거하는 땅이 너도 거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3대 조상 뭐라고요 믿음의 3대 조상입니다 믿음의 3대 조상 왜 하나님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많은데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삼위일체 형상이에요 삼위일체 형상 삼위일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이 믿음의 3대 조상을 하나님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 결국 이 개시 열두 집화가 되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요? 430년 430년을 이제 애굽에서 삽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어디를요?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이 어디요? 참 성경은 신기합니다 이것이 한 개인 그 다음에 한 족속 한 민족 이것이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오늘 이 왁구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약도란 말이에요 약도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땅덩어리 신약시대는 이게 예수 아닌데 바로 이 땅덩어리 하나를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적과 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땅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뭐예요? 번성이에요 번성 하여튼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요 동식물도 다 번성이에요 반성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곳에 가면요 장수에 저기 전라도 그 지르산 밑에 산동면이 있어요 산동면 또 광위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면이에요 그래서 산동면 또 뭐 광위면 토지면 또 뭐 문청면 면이 많은데 이 산동면에 가면요 산수유마을이야 산수유마을 봄에 가면요 꽃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대단해 산수유꽃이 너랗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지네 벚꽃이 그 화개에서부터 쫙 든데 아직 그거는 터널이야 터널 연꽃이 아주 예쁜데 일본도 그러는데 일본도 보니까요 장수마을이 있더라고 시안하죠 장수마을 있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산동면 광위면 그쪽이 장수마을이요 거기는요 그냥 보통 사는 게 90이요 그냥 보통이 90이요 다 100세에요 100세 그냥 거기는 시안합니다 같은 전라도 구례군인데 거기는 유덜리 저 오래 살아요 장수마을이 있어요 일본도 보니까 일본도 보니까 장수마을 있더라고 장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뭘 많이 먹느냐 하면 된장콩을 그렇게 많이 먹더만 그쪽에는 근데 여기 산동면은 뭐냐 물이 좋대요 물이 물이 좋대요 이게 장수마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냥 우리 나라에서도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지역이 있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땅은요 장수마을이에요 장수마을 여기가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래서 묘를 잘 써야 된다고 자꾸 그랬어요 묘를 잘 써야 된다 일본은 집터를 잘 잡아야 된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풍수지리고 개뿌리고 그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 그 지진대를 비켜놔서 집을 짓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터를 잘 잡아야 되고 우리나라는요 땅에 물이 많이 나요 물이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물에다가 물속에다가 물이 흐르는 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요 뼈가요 그냥 못 쓰게 되어버려 그래서 그런데 죽었는데 까임놈이 좋은 데다 무덤을 만들었는지 어쩐는지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까잉거 그래서 그냥 명당이라는 걸 자꾸 찾는데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요 보면 이게 곡식이 잘 된 땅도 있고 그렇죠 곡식이 안 된 땅도 있고 사람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명당도 찾고 집도도 찾는 것 같은데 자우당 간 하여튼 간 그런 풍수 지리와는 상관없이 이 가난한 땅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 사이 하여튼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잘 돼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이것이 가난한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가난한 땅에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에 들어왔는데 이 애굽은 뭐라고요 애굽은 바로예요 바로 바로왕이란 놈이 있어요 바로왕 바로 그러면 이 애굽은 뭐냐 이게 영적으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바로왕인데 당연히 에집트에는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게 세상에는 뭐냐 이게 사단이가 통치를 해요 사단이가 사단이가 그 다음에 이 애굽에는 다 바로의 누구라고요 노예요 노예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다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 여기는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는 기업이 없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업이 없다 그러면 이게 기업이 뭐냐 이거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부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누워서도 이것이요 다 생각 이게 줄줄 나와야 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안하지만 이게 사단이가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단이를 가리켜서 인정을 해줬어요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랬잖아요 허물과 재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허물과 재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냐 노예예요 노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세상 임금의 종이였죠 아멘이요 잘 들어봐요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킹덤 오브 갓 오브가 어디로 빠져버렸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 맞다 틀리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하늘나라는 뭐냐 가는 나라예요 가는 나라 아멘 이거는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요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이거는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거는 임하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 아멘이요 임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임하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걸 가리켜서 천당이라고 그래요 천당 이걸 천당이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임하는 나라 영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왔다는 말도 되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말도 되고 우리 속에 왔다는 말도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뭐냐 곧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영적인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뭐냐 이거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통치자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크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크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는 나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통치하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는 나라예요 이거는 가는 나라는 말 이건 결과적으로 가는 나라예요 전당이고 그래서 임하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인데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뭐냐 예수 크리스도가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공중권세자분자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흐물과 죄로 죽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누구로의 통치를 받았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 원수마귀 사단의 통치를 그놈이 끄는 대로 갔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는 뭐냐 원수마귀와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사단이는 우는 사자처럼 삼길차를 두루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게 두 통치예요 두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은 어떤 차이냐 그냥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이 차이가 아니고 바로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원수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멘이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단순히 종교 바뀌는 게 아니야 교회만 다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안 가리킨다 이거 안 가리켜 교회만 부르다 놓고 사찌기 사찌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심각한 질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심각한 질을 모르는 거야 이게 잘 들어봐요 이 원수마귀의 사단이가 이 원수마귀의 사단이가 사람을 틀어지는 이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사단이가 사단이가 첫째가 뭐냐 당연히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를 통해서 사탄이가 사람을 틀어지는 거예요 이슬람 무섭잖아요 이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종교 때문에요 가족도 죽여버려요 미국에 이민가 가지고 살다가 이 딸내미가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히잡 안 써도 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기독교인이야 부모가 한두 번 반대예요 만나지 마라 그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부모 반대도 계속 만나니까 누구요 이슬람 부모가 차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사람을 틀어질 때 첫 번째가 종교의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을 틀어진다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예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사람을 틀어질 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문화 천하의 못된 문화가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 근데 요즘에 중국이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어마어마 못된 게임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말이야 애들을 지금 막 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정치여 정치권력이란 말이에요 정치권력 히텔러를 통해서 세계에 아주 못된 독재자들을 들었어요 무솔린이 같은 스탈린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택동이 같은 그런요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 그러니까 종교 문화 이 정치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사람을 틀어지는 게 원수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외치는 거야 문재인이 뭐 그냥 하는 건 줄 아세요 이게 다 영적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공산주의의 태동은요 기독교를 반대해서 일으키는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공산주의가 좋은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평등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져도 어떤 놈은 많이 가지고 어떤 놈은 조금 가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고 이 이론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한 나라 독재하는 나라 치고 평등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나같이 못 배운 놈은 또 그렇다 쳐 아니 어떻게 서울대요 연고대 이대 이런 놈의 새끼들이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대가리가 우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서울대학교 지금도 서울대 입구도 못 가봤어 나는요 고려대학도 지나가다만 봤어 연세대학 어느 데가 붙어있는지도 몰라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놈들이요 그런데 빠지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어떻게 해요 3대 세습을 하는데 그걸 보고도요 분노를 안 느끼는 없고 교회에요 세습을 가지고 에라이 정말 참 그런데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권력을 그냥 계속해서 이약 내리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처럼 왕이면 계속 왕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교회를 갖다 가요 아들한테 물려준 걸 세습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제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제발 좀 배웁시다 우리가 교회는 세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일단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아무리 내 아들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본교회의 부교육자는 단임 목사로 청빙이 안 돼요 일단 법적으로 안 돼 그러면 얘가 어디가 내려가냐 보통 2년 3년 나가서 자기가 개척을 해서 단독 목회를 하든지 다른 데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어 그렇게 하고 청빙을 하면 이력서를 다 내요 다 해 그래서 맨 처음에 당회에서 거친단 말이에요 당회 당회를 거쳐 당회를 거치면 수 없는 많은 후보자들을 뽑는데 첫째 뭐냐 우리 교회에 맞는 분 그 다음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목회했던 목회의 철학을 이어갈 분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이게 맞는 그런 우리 목회자를 뽑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력서를 간추려서 몇 사람까지 뽑아요 거기에 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당회에서 결정이 냈다고 끝나냐? 안 그래요 당회는 장로 2인 목사 한 명이 정상적인 당회예요 그러나 목사 한 사람과 장로 한 사람은 준당회라 그래요 그래도 당회로 인정을 해요 그럼 당회에서 우리 결정해서 목사님의 자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니까 그분을 합시다 당회에서는 결정해서 결을 해가지고 뭘 해요? 교회 공동회 세례교인 이상 그것을 2주 전에 공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청빙특별을 위해서 2주 후에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몇이 나와야 되냐면요 3분의 2가 나와야 돼 3분의 2가 투표 공동회의 3분의 2가 나와야 뭐가 돼요? 청빙이 되는 거야 50%도 안 돼 50%도 안 돼요 3분의 2요 3분의 2 그러면 100명이 투표하면 최소한 70명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50명만 나오도 안 돼 그게 무슨 세습이야 그게 무슨 세습이야 나는 우리 아들을 물려줄 것도 없어요 용어를 제대로 알고 살아말이야 아유 정말 한국교회 기독군들이요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니 그걸 음지에서 숨어가지고요 또 그걸 가지고요 저는요 그걸 명확하게 배웠어요 조대법대 법학 박사여 한기승 목사가 우리 교단의 합동 측 한기승 목사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란 말이에요 한기승 목사가 우리 1, 2년 선배인가 돼 그 양반이 조대법대 출신 박사여 박사여 박사 한기승 목사가 그 양반이 우리 목회자 특강 때 명확하게 법적으로 가르쳐줬어요 교회는 세습이 아닙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에도 필요 없어 공동의 성도하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목사가 우리 아들이 나 다음에 이제 후보여 하고 딱 지명을 해버렸을 때 그것이 세습이요 가장 민주적인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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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민주주의 그렇죠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바로 공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우리요 송탄에 엊그저께 지금 은퇴하셨는데 통합층 목사님이 37년을 목회했어요 여러분 37년을 목회하면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 만나면 연합회에 협력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셔서 목사님 준비하세요 단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아이 괜찮아 나는 37년인데 뭐 웬걸 원로 목사요 원로 목사 투표했는데 3분의 2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단 몇 차이? 10표 차이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퇴비 받고 나간 거예요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요 원로 목사님 싫어요 투표는 끝나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인데 뭐 하다가 또 열이 갑자기 받쳐서 또 그쪽으로 가버렸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태동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인민을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공산주의는 교회가요 아예 뿌리를 못 내립니다 우리 이수호 선생도 다 중국에서 오셨지만 중국에는요 삼자교회 그거는 정치적 교회예요 지하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니들이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힘들고 컬컬하면 저 중국 지하교회에 성교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설교하러 갔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온다는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청교도요 처음에 한참 초창기 막 강민상 기도는 20년 전입니다 우바울 성교사라고 이야 그 양반은요 이 의사가 되려고 미국에 가가지고 의사 공부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게요 이제 중국 성교를 가는데 이야 이반은 성령이 얼마나 역사인지요 뒤집어져 버려 뒤집어져 버려 초창기 한참 우리 청교도 열심히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 성교사로 가서 지금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애굽이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은 바로 왕이지만 이 영적으로 하면 이게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통치하나 원수마귀 사단이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 거기는 뭐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부활을 믿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부활을 했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의 호령사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푹 부활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요 그러나는요 사실은 청교도 오기 전에는 다 여기까지는 알았어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런데요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할 때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요 해외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별부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도 있어요 겨우 간신히 부끄럽게 그냥 부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해야 돼요 아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하느냐 바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피가 바로 출애굽에서 죄악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리내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이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바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라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다는 뜻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 사망으로부터 분리 사탄으로부터 분리 세상으로부터 분리 제 지옥으로부터 분리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뭐냐 보혈이요 보혈 할렐루야 이게 엑소드스라고 말해요 엑소드스 예수의 피밖에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아멘 다른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봐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갔느냐 홍해예요 홍해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홍해는 이미 다 다뤘으니까 이 홍해는 뭐냐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 이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입니다 세례인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곧바로 가난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냐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 이게 세례가 뭐냐 홍해는 뭐냐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례는 밥티죠 잠기다는 뜻이죠 잠기다는 원래 잠기다는 뜻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교회나 순봉교회는 목욕탕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세례 베푸는 곳을 만들어 놓고 꼭 침례를 해요 침례를 해요 근데 우리 장로계는 필요 없다 약식을 줘요 여기다가 밥그릇에 물 뜯어 놓고 목사님이 흰 약 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표여 구원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세례식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표를 넘어서 이 세례가 뭐냐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랬어요 이것이 참된 세례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세례식을 끝나고는 왔는데 하나님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광야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광야에 하나님이 이 세례를 베푸셨으면 다시 가난 땅으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난 땅으로 직행 안 하고 계속해서 광야를 돌게 해요 광야는 뭐냐 이것이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연단 연단과 시험이라고 그랬죠 연단 시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광야인데 세례를 주셨으면 곧바로 가난으로 인도하실 것이지 왜 광야로 이끄셔서 뺑뺑을 돌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한번 찾아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가난 땅으로 진군을 하는데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광야 왜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주셨다 광야를 왜 주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마다 광야 생활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일단 광야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광야를 주신 목적은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광야 생활을 주시는데 광야 생활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물질의 광야 물질의 광야 물질로 하나님이 밟아요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질병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사업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사람마다 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야예요 물질의 광야 네 물질의 광야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질로 나를 하나님께서 짓밟으시느냐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낮춘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 자기 잘난 맛에 살 잘나지도 않았는데 다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렇게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할렐루야요 이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나를 낮아지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빼줘요 우리는 항상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좀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 오만방자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그래서 꼭 교회에서 사고치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또 교회에 뭔가를 좀 공로를 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사고치거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한테 잠깐 청지기로 맡겨주셨을 뿐이지 아멘 할렐루야요 절대 권력은 남용하면 안 돼 그게 뭐라고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는 안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낮추시기 위해서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 갖고 교만하지 말고 건강 갖고 교만하지 말고 할렐루야 또 사악 가지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대우 봐요 대우 베트남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길을 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우 김우중 씨가 넘어가서 그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김우중 도로가 있어요 김우중 도로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다 일본이 자전거도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에요 다 막 쓰즈끼 야맘모토 다 일본 그 다음에 핸드폰도요 이거 다 일본 거야 그런데 차동차도 그렇고 그런데 김우중 씨가 가서 그 길 내준 바람에 한국이 옛날에 우리하고 전쟁을 했지만 참 저 나라가 좋은 나라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대우 자동차가 엄청 팔렸대요 특히 르망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르망 르망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의 대우 르망 만드는데 르망 자동차가 베트남에 엄청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도요 전두환 시대 때요 국제그룹이 그 다음에 명성그룹이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그 명성그룹의 김초로 장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아 똑똑하대 그런데요 날라가 버렸어요 그때 국제그룹하고 명성그룹이 날아가서 대우그룹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요 사업 가지고 우리가 건방될 만한데 우리는요 그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어도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야 둘로스요 둘로스 우리는 사도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항상 그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게 둘로스란 말이에요 둘로스는 자원하는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 우리가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 예수라 그러지나 주 예수 주가 뭐예요 주가? 아도나이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예수란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이요 예수가 주인이요 아도나이요 우리는 청직이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자다가 휙 가버리는데? 물질요? 아이고 학교서에 보세요 하나님 불어버리잖아요 뚫어진 저인데 그러니까 많이 가져갔다고 까불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내가 원체 이렇게 원색적 설교를 해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도망가버려 벤치고 먹어요 소용없어요 벤치 타고 오는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소용없어요 난 타협 안 해 타협 안 해 뭘 타협을 해 타협을 하기는 성경 말씀이 이런데 할렐루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겸손해야 돼요 성경은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써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신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광야에 은사받은 사람들이 있어 무슨 일만 있으면요 교회를 방해하고 에휴 그러면 안 돼 절대로요 교회에서는 머리를 들면 안 돼 머리를 들면 안 돼 항상 겸손해야 돼요 지난 2주간 동안요 전국을 돌면서 이 대국본 교육을 했잖아요 우리 김종대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그 원리를 왜 이 시대에 우리 김종대 대표께서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정강훈이냐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과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 강의를 두 가지로 두 주제로 전국을 돌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는 왜 정강훈이냐 이 시대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조직을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보통 한 시간 반 세 시간씩 우리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세 시간 대표가 두 시간 하면 내가 한 시간 하고 그분이 한 시간 하면 내가 두 시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국에 했는데 보세요 김종대 목사님도요 참 내가 옆에서 보면 존경스러운 게 왜 그러냐 그 양만도 머리를 들만한 그런 능력이거든 왜? 첫째는 정강훈 목사님은 신학교 동기야 그 다음에 교회도 내가 헌신 예배 한 두 번 했습니다만 그 교회에 가서 교인들 좋아요 교회도 크고 교회 잘 졌습니다 5대가 덕을 쌓아야 될 그런 복을 그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교회 뒤에는 옆에는 공원이죠 뒤에는 아파트죠 앞에는요 뭐냐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난번에 그 불났던 데 있죠 불났던 데 있잖아 그 저 메이크업 하는데 그거 불러가지고 사람 몇 명 죽은 데 바로 그게 바로 앞에요 그런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어떤 걸 딱 계획을 해서 딱 5달을 내리면요 아니요가 없어요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 봤어요 대전 호텔에서 다른 일 다 하고 9시에 호텔에서 앉아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정강훈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내일 1시에 긴급 모임에 오늘 밤 9시에 내일 오후 1시에 긴급 모임을 하래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어떻게 모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로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긴급하게 간사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빨리 문자 보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20년 동안 하면서 아니요가 없어요 머리를 안 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까지 갔다 와서 힘든데 말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뭐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효과적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다 그들이 받아버려요 제주도도요 16일 날 하라고 그랬다가 또 20일 날로 바꾸고요 오후 2시 했는데 또 10시로 바꾸고 처음 맡은 제주도의 팀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아우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날짜까지 바뀐 건 그래도 괜찮은데 시간까지 당겨 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장소가 문제잖아요 장소 대단해요 대단해요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냐 교회 안에서는 머리를 들은 게 아니야 우리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오라 그러면 오고 옛날에 그 창관교회 이병규 목사님 있잖아요 고저신앙이라는 건 고저 그분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흉내를 잘 내요 고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저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고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이야 이게 명쾌한 답이요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신앙이야 하나님 왜 멈춰요 아니 하나님 정신 못 차리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보세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코로나 때도 보세요 그걸요 싸우면서 끝끝내 이긴 사람들은 이겨내잖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요 한국교회 다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성도들이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를 주시느냐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죽어서 내 자아가 옛사람이 아담 성분이 완전히 죽어져서 죽어져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춰서 멈추면 뭐예요 가난한 땅에 들어갈 텐데 이것은 세례가 현찰하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다 집어넣어 놓고 밟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광야는 왜 줬느냐 나의 잔깨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으면 가난한 땅으로 막바로 보내야 되는데 왜느냐 잔깨를 죽이기 위해서 잔깨 잔깨입니다 잔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잔깨를 굴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순전해야 돼요 순전 순전의 반대가 잔깨예요 잔깨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잔깨를 죽이기 위해서 주셨는데 잔깨를 죽이지 않고 잔깨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잔깨를 부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광야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잔깨를 부리지 말자 아멘 참 그렇습니다 이야 나는 사랑절께 가가지고요 이게 무슨 노예도 아니고 참 대단해요 전사님들이 뭐고 아무도 없어 우리 사모님까지 그래요 이거 완전 노예야 노예 우리 서명 사모님도 주일날 50명 한 40명씩이 사택에 와서 밥을 먹는 그걸요 반주 다 끝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 손님들 대전으로 이충근 박사 이동호 고영일 또 고세진 박사 이런 분들이요 그냥 서로 사람 사택에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반부터 몇 시까지 하냐 보통 6시까지 사모님 반주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사택에서 죽시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사모님하고 가끔 차를 같이 타고 다닐 때가 있거든 그런데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농담으로 사모님 사모님은 정상에 올랐잖아요 반주 애들 시키고 사모님은 좀 M하고 목사님은 좀 다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는데 어차피 목사님의 사역이 끝나면 내 사역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요 새벽에 나가면 보통 새벽에 나가잖아요 새벽 타임 오전에 두 타임 그 다음에 오후에 두 타임 목사님 저녁 타임까지 하루에 여섯 타임 반주를 해요 얼마나 사람 모두잖아요 대단한 거야 장깨를 안 부리더라고 사모님은 장깨를 안 부려 그냥요 아니 그 정도 교회 사이즈가 크고 그 정도 됐으면 적당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냥 오직 그리고 밥도 청년들 데리고 와서 봉사하는 애들 그 앰프 싣고 다니는 걔네들 가서 밥 사 먹이고 고기 사 먹이고 그렇게 하지요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M하고 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증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잠깨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잠깨 아멘 교회는 순전하게 다 여러분들 교회 집에서는 다 귀하고 훌륭하고 다 대단한 분들이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요 다 내려놓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우리는 옆처럼 순전해야 돼요 옆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요 여리저리 계산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요 헌금 놈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요 큰 것도 헌금은요 내가 우리 교회도 안 하잖아요 천만 원 단위로 헌금할 때는 서울 사랑 저렇게 다 갖다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화하는 교회의 헌금은 그거 헌금 아니에요 그건요 돌려막기예요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가르치거든 목사님 11조 우리 교회 갖고 와 아니면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11조회 내가 이걸 왜 하느냐고 말이야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건 헌금 아니야 네가 놓고 네가 먹는 거잖아 인마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부목사들까지만 할렐루야예요 11조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 생활하는 교회에다 11조는 해야 돼요 아멘 온전한 11조야 돼요 온전한 11조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한테 우리는 헌금 논을 그렇게 배웠어요 이만신 목사님은요 부흥회를 다니시거든 참 먹고 신앙 문중경의 그 보금의 씨로 난 사람들이 김중권이 이만신 이런 분들이거든 다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만신 목사님 대단합니다 아따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는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 논을 배웠다 그래 한경직 참 한경직 목사님 영향 끼친 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만신 목사님 아주 철저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로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로 해야 돼요 아멘이요 내가 최근에 내가 헌금 설계를 잘 안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 11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 11조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뭐냐면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11조라고 하는 제도는 원래는요 10분의 1이라는 건 네이지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11조는 뭐냐 이 아브라함이 그렇고 멜기세 되겠다가 이게 10분의 1을 주는 걸 보면 뭐냐면 감사해서 주는 거거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받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야 그게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온전한 고백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오직 했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물질로 타락하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약간 기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 모르게도 헌금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마이가 틈을 탈까 봐 아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사라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원리대로 간 거 우리 집사람한테 의논 안 하고 갖다 드려버렸어요 돈 생기면 우리 집사람 안 갖다 주고 다 몰래 모아놨다가 우리 빚도 많은데 카드 빚도 많은데요 다 갖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돈들을 모아서 교회를 다시 다른 데 옮겼으면 몇 천만 원 됐겠지 그런데요 이 청교도의 말씀을 이 말씀의 내용만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이 내 속에 내 마로 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단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과감하지 말고 성령이 내한테 감동하시면 과감하지 말고 그냥 순전하게 드리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 요리조리 요리조리 자꾸 계산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이 장길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요 안 되겠다 너는 광야를 좀 더 돌아야 되겠다 뱅뱅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사랑줄게 가서 그 설교 한번 했죠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광야에는 40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불러가지고 열두 두령들을 불러서 너희들 가난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왔어요 그게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나머지 10명은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불신앙입니다 요수와 갈렘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려고 그랬겠어요? 우리 인간의 정직을 보려고 그랬겠어요? 도덕을 보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낮아졌는가 네가 얼만큼 너의 장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을 뭐예요? 걷게 한 거야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요나처럼 3일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로나 70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빨리 승부를 해야 돼요 3일 할 거냐 40년 할 거냐 70년 할 것이냐 여기서 70년 만약에 바벨론 생활을 해버렸다 광야 생활을 했다 무덤 생활을 했다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광야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신 것은 뭐냐 시험이요 시험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홍해를 우리가 온전히 건너는가 못 건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홍해는 뭐예요? 세례잖아 세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우리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것을 테스트한 데가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광야는 정말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서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광야는 계속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놓고 딱 밟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요 자아를 딱 내려놔야 돼 누구처럼 내려놔야 돼요? 예수처럼 내려놔야 돼요 예수 예수님처럼 내려놔야 돼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읍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찬송이 나와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이 찬송이 누가 지었냐면 베냐민 슈멀크 목사라는 분이 지었어요 이 찬송가는 베냐민 슈멀크 목사님 하루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전도하고 신방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방에다가 가다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 놓고 싱일 전도하고 신방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봤더니 집이 불이 홀딱 다 전소돼가지고 다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찾으니까 방에 애들이 숙금댕이가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두 아들을 숙금댕이 돼 있는 두 아들을 안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마 있어요 누구에게요? 두 분에게 그래가지고 그때 쓴 찬송씨가 바로 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소서 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광야 생활 오래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빨리 빨리 내려놓읍시다 빨리 내려놓으면 어디로요?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여기서요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하고 계속 시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내 뜻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요 딱 이거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바꿔주세요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줘 우리는 여기서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 뜻을 내려놓으면 뜻을 내려놓으면 뭐예요?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광야에 머물지 말고 오래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다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애국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신속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와 옛사람과 하당 성분을 다 처단하고 내려놓고 주여 가난 땅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